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처음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면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고 똑같이 잠이 들게 취해 Are you still alone? I'm alone I'm alone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걸요 이곳의 밤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요 새벽은 깊어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지 말고 나랑 놀아요 딱히 재미있을 건 없지만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면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하나 둘 식자 밑에 너여 우리만 알고 이것이 어디길 바라 하지만 역시 내일도 오랄처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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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결혼식 가신다고요? 요즘은 그냥 굳이 정장 아니어도 캐주얼하게 입고 하지 않나? 깔끔하게? 근데 이제 절친이나 직장 상사 그런 분들이 결혼하는 거면은 정장 입고가 정장이 무난하긴 하죠. 정장이 무난하긴 하죠. 보통 그런 식으로 입고 가지 않나요? 셋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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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입고 갔던 것 같아요. 정장? 그때는 회사다니니까... 제제님 안녕하세요. 여름대저님 안녕하세요. 이곳에 가신다고 하면... 아무튼 휴식을 해 주세요. 형탈을 막 쓰네? 아 대바대 이 느낌 오랜만이다 한 이틀 안 했더니 간만에 하는 것 같지? 그리야 그거요? 그거는 다음에? 일단 요즘 한 2-3일 아 2-3일까지는 아니구나 한 이틀 정도 대바대 안 했더니 오늘은 대바대만 하고 어 주말에는 다잉라이트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카드게임이 챕터3로 넘어가니까 무슨 이상한 맛 도트게임으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재미가 확 감감됐어요 그래서 뭐 확인할 건데 나중에? 나중에 뭐 2부 방식으로? 아니 왜 토를 안 써? 왜 근데? 뭐야 토를 안 쓰는 거야 오 아 나 어제 그 봉포게임하고 아 긴장 풀려서 그냥 기절하듯이 잤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 근데 낮에 낮에 또 자고 오늘 잠 왜 이렇게 많이 잤는데 안녕하세요 승기오미님 이 친구 할지 없나? 시계 계산한다 저 친구 킬러 때렸네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식사하시는구나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없지 이거? 이거 4개밖에 없냐 이거? 에드온인가? 왜 이렇게 안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랭초버거 랭초버거야? 랭초버거는 뭐야? 아냐? 저 랭초버거 안 걸린 것 같은데? 저 1랭크 그대로던데? 다른 분들은 뭐 랭초 됐나보네? 아 진짜요? 보상은 받고 랭초가 됐다 그럼 개꿀 아닙니까?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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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만큼 돈으로 엄청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할만하지. 그러면 할만하지. 얼마나 돈으로 두드려 맞았길래 그렇게 방송을 오래 하지? 힘들어서 못 할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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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или 아인. 아 아 그럴까요? 그럼 좀 이따 저녁에 아 뭐야 좀 이따 전국부터 해야겠다 그러면 아카이브 부터 아 나도 랭초에 내 틈이 좋았는데 나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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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위치 좀 찾아볼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절로 가니깐 내가 위층 가서 찾아야겠다 음 음 음 음 안전하게 아 런구구나 아 근데 이러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런구는 안전할 때 너무 괜찮게 들어가네 여기도 엘토네 아 안 보인다 어 나이스 아 나 찍.. 나 보이면 나 찍으러 올텐데 어 이 친구 자기 증명수야 이 친구랑 같이 돌리러 가죠 저쪽은 방금 좀 위험해가지고 무조건 막아줬어야 돼 아...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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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타 판자 하나 빠졌고 그리고 아까 2층에 판자 하나 빠졌고 판자 하나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거기도 판자가 없네? 잠시만요 판자 좀 많이 없는데? 1층 판자 거기다 나가리네 그거는 시계타 멸리는 거는 거기 어디야 이 미드위치의 특정 구간에 있는 발전기들을 돌리면은 아! 호재 꺼네 특정 구간 그 구간이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방이랑 과학시디랑 한 군데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데? 고정적으로 뜨는 그 발전기의 위치 스폰들 있잖아요 그런데를 돌려주면은 이거는 완전히 를 할게요 근데 그 피아노방 거기에 발전기 안 뜰 때도 있어서 안 뜨면은 뭐 결국에는 안 열리는 판도 있는 거지 타면은 안They 손을 불러줘야 되었대 타면은요 를 위치해 users 타면은 다음 지 sure 타면은 다음 지구를 맛보고 타면은HHHH! 타면은요 아 여기 아래 있구나 발전기 아 발전기 진짜 너무 안보여 살리 깎보는게 낫겠는데? 여보 여기 이렇게 안뜰 때가 있어 피아노방 발전기가 내봐야 이제 랩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한데? 한자가 여기있나? 치계탑에? 치계탑 다 탄지 없는거 같은데? 흠 흠 얘는 반부지 리틀것 같아서 그냥 일로 둘게요 으어? 왜이래? 와야 얘 핑바라? 흠 벌리겠는데, 저 친구? 벌리겠는데, 저 친구? 헛, 미안하다 어, 하나 남았네 오케이 아, 마담님 닉네임 아, 어떻게 바꿀까요? 바꿔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 11월 3일 지나서 어떻게 바꿔드리지? 아니, 불토가 하나 더 있었네? 이건 뭐지? 와우, 보디킷 닉네임 어떻게 바꿔드릴까? 어떻게 해야지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닉네임을 나 발전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어? 발전기 3개나 남았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가 돌린다 여기 사운드 난다 아이, 그런 거 약해요 어, 그런 거 약해 더 강력해야 돼요 더 강력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놀리는 식으로 닉네임을 정하려면은 더 강력해야 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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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가오가 들어가야되나? 닉네임에 그러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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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방귀쟁이 똥마다 미흡 그런거 다 너무 팩트잖아 량 이하 유튜브 으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저번에 처음에 정해줬던 닉네임 처럼 그런 식이어야 돼 티베깅 합니다 쫄리면 방 빼세요 약간 이거는 마담님이 티베깅을 하진 않지만 그런식으로 뭔가 이제 놀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이어야 돼 고신탕을 좋아하는 김마담 이런식으로 으 너무 심한가 이거 아 이건 좀 선 넘었나 그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한테 저거는 좀 그런가 어 이거 좀 너무한가 에 저는 그쵸 어 으 으 그렇지 이건 좀 심하지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면 이제 앞에다가 가끔 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줄까 이것도 좀 그런가 그냥 단어 자체가 좀 별론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약간 보신탕 이라는 단어가 좀 그쵸 민감하죠 예민하죠 오케이 그쵸 이건 좀 장난이 좀 심한 것 같고 콜팝이 엄청 귀엽다고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봤어요? Craig 컷 다시 갈게 좀 더 크게 더 있다고요? 어 좀 다 좀 다 봐볼까?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뭐 강아지를 보는 건 좋아해요 귀엽잖아 보고 보는 건 좋아해 귀여우니까 귀엽고 얌전한 강아지들 저런 강아지들 좋아해 그 뭐지 제가 좀 옛날에 자주 보던 유튜버가 있어요 그 이름 뭐였지 아 이름 뭐였지 아 아 소행성 소행성 튜브 소행성 유튜브 아세요 귀엽더라고 행성이가 엄청 귀엽더라고 예 소녀 아 소녀 행성이었나 소녀 행성이었나 행성이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나 보는 거는 나도 강아지 좋아해 우주 저 우주 입양할 때부터 봤어요 그래 저도 구독자긴 해요 근데 요즘 안봐서 알고리즘은 안뜨긴 하는데 잘 안봤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이 봤어요 행성이가 너무 귀여웠어 아 보는 건 참 귀엽더라고 포메가 진짜 귀엽더라 그 마담님도 포메라고 하지 않았나 강아지 네 곰돌이 컷이라고 해야되나 너무 귀엽더라 행성이도 약간 그 컷으로 하면 진짜 귀엽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인들이 아 왜 이렇게 고패 같냐 조용히 해 10분가 10분간 아 까만 푸들 아 둘 다 푸들이구나 아 야 나 프린트 빼버렸어 아니 유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헤이 차단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생존잘때 강종을 엄청 많이 했었을거야 그니까 차단이 되어있는거거든요 보통 획쓰거나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강종하거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있어요 킬러로도 강종하네 킬러 강종이요? 킬러 강종은 잘 안해요 보통 생존자를 위주로 강종하지 아 뭐야 그 차단하지 킬러는 그냥 냅두죠 저거 버릇이야 버릇 습관이야 저것도 이제 습관이야 습관 그냥 자기 조금이라도 안풀리면은 강종하는거 저거 그런거 다 습관이야 흠 그냥 차단 되어있는 요가 생존자때도 나 만났을때 뭔가 있었을거야 아니면 내가 킬러 할때 생존자를 했거나 내가 킬러 할때 생존자로 강종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팀일때 생존자로 강종을 했거나 그렇겠죠 잠시만요 아카이브좀 아 이거를 또 적금을 해야되는데 어디로 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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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가야되지 나중에 해야겠다 귀찮다 나중에 해야겠다 귀찮아 나중에 해야겠다 귀찮아 나중에 해야겠다 귀찮아 그냥 한판만 더 하고 킬러로 가죠 한판만 더 하고 킬러로 갑시다 킬러 요즘 너무 안했더니 한번 해야겠어 오늘 간만에 킬러 좀 해야겠다 아 아 다잉라이터는 언제하지 여기 한섭이야 한섭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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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맞잡은 손이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흠 이 사람은 한국인이네 아 뺄래 중국인이랑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킬라로 가자 킬라로 갑시다 그냥 일단은 이거부터 깰까? 닥터로 정전기 폭발 능력을 사용해요 최소 생존자 2명 진화기 자 저거부터 깨보자 어우 이거 룩 좀 별로야? 그래도 한번 섞어볼까? 빠따로 존나 패야겠다 생존자들 진격의 거인 보는 거 같아 공속 브루탈 교착 감상 자 이거를 에도헌을 어떻게 들까? 징벌을 징벌에 그냥 전극을 드는게 맞나? 와 근데 킬러 간만에 하니까 뭔가 약간 뇌조로운데? 어떻게 들어야 되지? 침착 이게 몇초였지? 침착이 아니라 질서였나? 아 6초구나 질서 재사용되기 시간 6초 감소한다 이게 좀 짧은데? 존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도 안가죠 5킬러 뭉벨님 안녕하세요 다음 구경 같은데? 예 가겠습니다 가자 힘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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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빭 흐흐 아 아 뭐야 왜이렇게 코 간지러워 아 아 아 아 근데 어제 하고 진짜 너무 피피해졌어요 자신이 아니 그거 공포 캠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날 하루가 긴장이 풀리니까 진짜 몸에 그냥 근데 이거 트위치 티셔츠는 주는거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우 이 느낌 이상해 여러분 감각이 이상해요 잠시만요 나 3인칭하다 1인칭으로 하니까 좀 이상해 지금 흐흐흐흐흐흐흐 오 잘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오오 아아아아악 누가 집착자야? 이거는 요렇게 몰자 이렇게 몰는게 맞나? 아아아악 아으흐흑 퐁퐁 퐁퐁퐁 치야겠네 안전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쟤는 메디키셔서 금방 치료하긴 할텐데 으 으 으 으 으 발 내렸다 으 우 우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아 나이스 심리전 이기고 아 나이스 심리전 이기고 큰집 깜상을 차볼까? 돌리곤 있었는데 차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 터널링 해야지 자 짝지판전 없단 말이지 박히고 일단은 칼집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없네 실패한 것 같은데 할지 없는 거 들켰어 으하하하하하하 여기 없어 그리고 집착자는 시계인 거 확인했거든요 죽이고 옵니다 이번에 아래 깜상 차면 좋긴 한데 못할 것 같아 도착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네 헐 헐 흐엑 흐엑 네 하트 아 이걸 넘네 아 애매한데 아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왜 세 개 아 켜졌네 아 애매한데 아 이러면은 좀 힘들긴 해요 게임이 아 이러면 안되겠다 이러면 방생을 할 수밖에 없어 흑뿌림 이거는 안쪽으로 볼게요 저기를 빼놨거든 한자를 아 시내님 안녕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변제를 해야되나 지금 말고 여긴 없단 말이지 이 사람 척벌 사망하게 할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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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하나 죽어 이 사람이 살아나가네? 대단하다잉 이게 3킬이 되네 죽으면 거승겠어 요거움말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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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런 답actions 끝까지 보고 갈게요 전자단 땡기는거? 네쓰 네쓰 이거 깼나? 나 이거? 미션이라 아카이브? 아 근데 정트 진짜 많이 주네 어 깼다 나이트 이러면은 뭐 주는거지? 얼굴 주는건가 방금? 어허 발골에 다른 생존자 4명 걸기 간만에 아 톡구나 좀 해볼까? 톡보 한번 할게요 톡보 하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오죠 화장실 좀요 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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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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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생겼는데 약통이겠지?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아 아 아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가 보네 여기 한명 있거든? 숨어있을거야 그치? 없네 오박하나 먹어주고 터널링 해야되나? 발전기 속도가 감당이 안될거 같으니까 터널링을 해봅시다 터널링 해야되나? 제가 좀 썼네? 터널링 해야되나? 터널링 해야되나? 일로 몰면 창틀을 쓸거같긴 한데 안쓰네? 잠시 보자 각 못 봐 여기 제가 썼잖아 망쳤어 그냥 그렇지 이 사람 이번에 걸리면 죽이자 그래야 각을 볼 수 있겠는데? 올킬가? 아 아 아 될 줄 알았는데 아 안되네 너무 길게 몰을까 쭉 지르는 스타일이구나 아 어디갔어? 왜 안보여? 심장 소리가 안들리냐 뭐에요? 나 이렇게 심장 소리 아 심장 소리이래 신음 소리가 안들려? 어디갔어? 와 어메이징하네 왜 안들리냐? 이건 스프린트고 아니네 스프린트 일단 저거 맞고 아 그러니까 너무 안들리는데 신음 소리 왜 이렇게 안들리지? 아 일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끊기냐? 중간중간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이렇게 끊기냐? 왜 이렇게 끊기냐? 왜 이렇게 끊기냐? 왜 이렇게 끊기냐? 아 나 깜상이 없구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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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턱과장, 대비들, 여기 있다. 안 돼 버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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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걸 칠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야 돼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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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話 하나 둘 셋 셋 넷 Guardians 저.. 아 이게.. 아 이게 된다고? 아아.. 애매하구마잉 안되지 안되지 어디갈려고 아.. 8초 지나지 않았었나? 제대로 못했나? 와.. 이거 거의 켜지기 일부 직전이었네 내가 사라지 지냈 mio 잡긴에 해야되거든요? 으앙 Agro 빨리 마무리하고 한 명 더 각 볼 수 있긴 할거 같은데 흐음 그래도 나 3킬까지밖에 못본다 이렇게 몰면 안되고 반대로 몰긴 해야되네 아윌? 기자가 썼고 와가지고 뭐? 이리 와 아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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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지를 절대 맞으려고 하면 안되긴 하네 아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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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거 아까 풍이 못 걸어서 못 깼어요 풍이 걸고 껴야지 레딧 맵 여긴 루인이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얘는 일단은 곧 부셔질 토템이고 어차피 빼야되는 판자에요? 아 깨졌네? 내가 썼고 근데 여기 창틀을 안 쓰네? 창틀을 쓸 줄 알았는데 막히는 창틀인가? 막히는 창틀이어서 안 썼구나 잠시 둘꺼에요 근데 공격 가도 될 만할 거 같애 한 명 더 한 명 더 왔고 한 명 더 왔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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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걸어 걸어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실수했네 으흠 으흠 으흐흫 흐흫 흐흐하 슝 내가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일로가면 판자가 좀 많은 쪽이라서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미리 내리겠죠? 아 이거 탈지 안맞았으면 완벽했는데 부셔 아 이거 나 왜 이런식으로 싸니 부셔야되나? 부셔야되네? 안전하게 하니까 답이 없는데? 잡았다 근데 무조건 잡았어요 부셔야되네 이래도 좀 힘들긴 하거든 게임이 아 누구일 아니야? 아 이게 어떻게 된다고? 와 빡센데요? 좀 음? 와 이건 방생이다 저가 켜질텐데 안 켜졌네? 이러면은? 좀 볼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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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토탈 이쪽으로 꺄 저거 멀린 아 왔다 에이 히 흐핰 에이 핰 핰 하핰 하핰 흠 으응 꿀고 리듬이 좀 까다롭긴 한데 가야됩니다 돌리고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돌리고 있었네 3킬로 또 만족해야돼? 야 아니 진짜 아 아니 이렇게 밀린다고? 아 여기 떴네 잠시만요 여기 확인만 좀 해보자 이 사람 아윌이라서 사실 확인 쭉 해야돼 한번에 끝까지 해야됩니다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야비 아 반대문 떴네 이러면 그냥 3킬 아 아 아까 전에 그거 선임용으로 원래 평타 때려서 기다린 다음에 죽이고 갔으면 무조건 1킬이었는데 거기서 뒷목 잡혀가지고 칼찌 몇 명인지 볼까? 하나 둘 셋 아 무조건 견제는 해야되네 탈제 3명 아 아 뚜벅이 진짜 개 힘들구나 지금 아 아 아 간만에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오베론 어거 갓님 안녕하세요 요 오베론 오베론 잘하죠 원탑이지 뭐야 푸사 뭐야 이거 귀여워 아 근데 블라이트에 나 손목 아파서 이제 못하겠네 블라이트 좀 이따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지금 손목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으엥 으아악 까비 잘 견제하는구만 저거는 그냥 주자 와 내가 토그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깐 일단 어따 감을 잡아야 되니 사실 이것도 다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좋아 4발 남았어 잘 안됨떡 누가 으악 으아 와 armored вот routing 으악 으아 으아 으앗 앗 아 통전해야 돼요 이거 안된다 당이 너무 좋았지 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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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가자 무조건 죽여야되요 아 아 진짜 장난하나 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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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때리면 되거든요? 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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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아ением blob 밸런? 으아압! 으아압! 때리자 이거 또uvre 때려야되요 울 bunk 으.... 윽! 우빙무야 와 무빙 뭐야? 못 맞추겠는데 진짜? 무인으로 계속 봐주고 여긴 내리기만 하면은 죽었어 그렇지 대화 썼잖아 일로와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멀쩡? 아 근데 발전기 두개 남았네 아니 이거를? 크읍 와 반응 빨라? 와 진짜 잘한다 4.4 IP 와 진짜 잘한다 이거 안다 한다고? 진짜 저.. 개말리는데? 충전 좀 할까? 와인드업 들어야겠다 삼지롱 만들던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 아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못 맞추겠지? 그냥 뭐.. 안 하니까 못 맞추겠다 이 킬러를 뭐.. 여기 있지? 아 이거 넣을 수 있들만 했는데? 안되나? 안 들어가? 들어갈만 한데? 잡았다 더.. 쌓아야돼 군로 쌓아서 가야겠네 이거.. 아니.. 아악! 으아악! 울리고 있네 으아악! 으아아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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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어디로 왔지? 얘는? 아니 어디까지 기억 안 껴 이거 어? 나갔네? 야 운도 좋아 운도 좋네 포거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잠시만요 와인드업 들어야겠다 깍보려면은 와 도저히 안되겠는데? 감도 좀 내려야겠다 높은 것 같기도 없고 올릴까? 오케 요렇게 다시 한번 하단 기록은 없으니깐 한번 할까? 탈맞다 탈맞다고 어? 방송하시나? 어머 풍성하신대? 홍성하신대? 풍성하신대? 아 피두막토구 간만이다 아 잠시만 이거 탈진 쓸거면 피에오이 안 써도 됐는데 이걸 왜 썼지? 아 잠시만 이거 탈진 쓸거면 피에오이 안 써도 됐는데 에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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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네 약간 이궁심리전이구만? 양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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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이거를? 아유 진짜 으윽 duw 아아 으윽 어 무빙을 안치냐 아 고기 히에 호의라구 막혀있다구 사비를 베풀지마 악복하게 오케이 저거는 많이 깔고 이러면은 교창 막혔고 저거 별로 안돌아갔는데 다른게 많이 안돌아갔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각점 볼까? 오는구만 이거 감당되나? 일단 둘도 안돌리고 있거든요 안되지 안되지 절대 못살려 무조건 잠식줄과 으윽 저거 이제 돌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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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감좀 잡아볼까? 안 돌렸고 이거는 2픽이 돌린 거거든요 1픽까지도 잠시 주고 갈게요 4픽이 힐을 안해 991인가봐 안 돌렸다? 1픽이 됐다 오케이 이러면 공격 갑니다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면은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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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올킬 할 수 있구만 유나님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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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첫걸 잡으니 은 잠식은 줘야되네 그거 아니면 진짜 게임이 힘드네 롤라이트를 간만에 해볼까? 아 근데 너무 무섭네 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섭긴 하네 손목도 아장난 만들긴 하는데 너스를 해야겠다 차라리 너스 해야지 일단 호재가 많이 안보니까 배지 좀 써볼까? 그래 그럼 블라이트 좀 사리자 하나 뭐 들까? 루스잡에 도착에 돼지 들자 삼블러스 보고싶으세요? 삼불 할까? 아니면 카바나 할까? 사실 더 좋은 거는 카바나가 맞긴 해요 삼불은 좀 약간 블링크 시간이 길어가지고 삼불 할까? 사실 삼불이 아 뭐야 이불이 더 좋긴 합니다 이거 카바나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기 전에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해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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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리 펴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그 치우자. 이 사람은 터널링 하자. 아... 아... 이 사람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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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다 걸게요. 걸고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하나, 둘, 발전기 세 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힐 안하고 돌리려고 할 거란 말이지 여기서 멀리 지켜봅시다 와 이게, 와 이게 이렇게 빛나가냐 어? 이거 왜 안맞지? 이해가 안가네? 내가 못 때렸나? 아 저 때렸뜨면 좋았는데 내가 뺐고 그리고 여차징이 엄청 길긴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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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3불 어렵다 3불 어렵다 3불 어려워 3불 어려워 이제 미 mar stol 호박프린터義 휴울 소리 들렸어 음 빨라져요 랜덤이긴해요 랜덤이긴해 어 나이스 이거 깼다 발고래의 생존자 20명 걸기 7번만 걸면 되네 식구 한번 할까? 우감해야지 2단계 고을 씻고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구려 그래도 너무 구려 결국 그거잖아 생존자 위치를 본 대신 3단계가 없으면 변수가 없는거지 변수가 없는거죠 변수가 없으면 역시 좀 힘들긴하지 사나트 한번 낄까? 개입을 한번 쓰자 개입 교착감상 이거다 아 근데 거미 없으면 좀 그렇긴한가? 범위를 쓸까요? 그래도 역시 거미가 있는게 좋겠지? 식구의 완성판은 거미긴 하거든 식구의 완성판은 거미란 말이지 이건 다람쥐 이거 썬더 누가 만든거야 이런거? 근데 그래도 식구의 완성판은 거미가 있냐 없냐 그걸로 딱 발리기 때문에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식구 할 때 무조건 거미 쓰는게 좋은거 같아 그치 식구의 완성판은 거미지 식구의 완성판은 거미 폭 그 자체 집착자가 나대지 못하게끔 그럼요 거미 식구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 고양 왔네? 고양 도착? 미카엘라 집착자 확인 이거는 좀 아웃포트로 돌아서 가자 빨리 이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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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쌈색 먹고 시작할께요 이러면 잡아야지 건방져서 잡을께요 어깨 여기까지 삼상차주고 팔릴거란 말이지 이 사람 잠식주면은 나 거미 이제 안먹어도 되거든요 사실 거미 있으면 좋긴한데 안먹어도 된단 말이지 저 앞에 한 명 저 앞에 한 명 이 사람 대야가 있겠죠? 대야부터 빼고 그걸로 갔네 여긴 지키긴 해야되거든요 여기 지킵시다 아이를 확인 여기 판자까지 빼고 와요 밀고 들어갈께요 나중에 여기 돌기좀 껄끄러울꺼 오케이 집착적인 여기까지 여기 함셋까지 먹고 가자 먹고 확실하게 발자국이 이렇게 끊기냐 제발 안켜져라 방공호 안켜주면 되거든요 안켜진다 뭐 안켜주고 그리고 호박집 돌리고 있었네 쟤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 유카이 럭인 시작자 잡을만 하거든요 이 친구 는 버리고 아 저기 돌리고 있었네 이러면 안좋은데 이러면은 유리의 지지 게임이 저기 한명 이 사람 죽이고 갑니다 이번에 한명 안 돌리고 있고 다른 한명을 위치를 파악하면 좋긴 한데 이 사람 죽이고 갈게요 계속 놀고 있고 이 사람 죽은거 아니 와 이렇게 된다고? 버리자 이러면 깜상한번 차긴 해야 되거든요 약통 슈퍼캐리 했네 매드킷을 들고 있었는데 손에 매드킷이 사라졌어 그래도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하거든요 저거 깜상차고 둘 중 한명 찾으면 돼 2픽이나 3픽 둘 중 한명 찾으면 됩니다 요걸 깜상부터 찾아 아 근데 여기도 애들이 스텔스를 하면 답이 없긴 하거든 아 여기 2픽이나 3픽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 일로 돌아다녔네 아깝다 이 사람을 잡는건 의미가 없는데 일단 잡자 이러면 방생은 하겠다 아까 저거 약통 와 약통 진짜 개좋다 약통때면 게임이 이렇게 되네 큰집 돌리고 있었구나 약통때문을 잡고 싶어요 약통때문을 잡고 싶어요 발전기 하나 저 끝에 있구나 저거는 별로 안들려 이 사람 죽이고 갈만은 한데 애매하다 좀 요새 집작자 얼굴 한번만 보여주면 개꿀이긴 한데 진짜 됐 한명 놀고 아니면은 자기가 얼굴 이렇게 나댈테니까 저거 돌려라 약간 이런식으로 오더 떨어졌나 그런가보네 오더 떨어졌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애매하다 이러면 1킬 밖에 못한다 와 이거 살렸어? 대박 와 대박 진짜 잘 살렸다 와 아이리 진짜 좋다 와 근데 약통 슈퍼킬이 있는데요 얘는 칼지라서 칼지라서 이 친구는 까비 까비 올킬 가견데 약통 이거 하나 때문에 게임 터졌어요 약통이 진짜 슈퍼캐리 했다 약통 슈퍼캐리 인정 아 그래도 이건 깼네 비영킹 갈고리 생분자 6명 갈비 이거 붙을까 뭘 할까 외꾸 한번 해볼까 외꾸 한번 해볼까 아니 내가 보여줄게 나는 춤을 그러니까 졸려서 그래 내가 진짜 보여줄게 아니 내가 내가 인증해줄게 그러니까 춤이 진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졸려 지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입을 가리는 거거든 기다려봐봐 내가 보여줄게 준비됐어? 뭔 소리야 이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쿠라네 사쿠라네 사쿠라야 뭐야 이거 나갔다고요? 어디가 나갔대 어디 부분이 나갔다는 거야 아 아 그런 거야 아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를 들까 이거를 들까 보디라는 시청자분이구나 스트리머분이구나 스트리머분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플랭크 30초간에 하자 어때 остр 와 근데 진짜 뭐라고 하지? 어 운동 진짜 개잘할 거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뭔가 뭔가 살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건강한 그런 체격을 가지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그거 딱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딱 그 살집만 보고 알 수 있잖아 같은 체격인데도 운동을 안 하면 저렇게 약간 건강미 있는 느낌이 안 나와 저분은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이지 아 운동하니까 나도 운동하고 싶네 간만에 운동하는 거 보여주냐고요? 아니 뭔 소리야 운동을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해야지 계란님 안녕하세요 아니 스쿼트 그거 왜 없었냐면 짤짤이로 10개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아 귀찮은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 다시는 안 만들어 귀찮아서 안 할 거야 레디맵 다 볼까? 아 아 아 아 아 됐어 택 3스택 먹고 시작해 볼까? 3스택 먹고 시작해 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하고 그냥 잡자 일단 잡을게 그냥 일단 게임 템포 굴리려면 잡긴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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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네 교착을 차로 가야되나? 애매하네 아 교착이래 잠식 줘버리자 이거 잠시만요 잠식 줘버릴게요 교회 깨줬게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버려 아아아아악 자 애부터 들자 와 이게 안 만다고? 진짜 의메이징하구만 아아악 살아났나? 안살아났지 풍이 어디갔지? 여깄다 거미 거미 이제 운영하자 거미 운영하면 되거든요? 저거 살려도 돼 거미 삼색 먹고 이제 지금부터 운영하면 돼요 요거 호재 요거 호재 아 뭐야 거미 거미 내놔 거미 줘 요건 좀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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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뿌 안들 요렇게 소비를 cultural 소비를 자 shift 흐흐흐흐흐흐우와 어라 어차피 게임 템포가 너무 느리해져서 대박 쐈쐈 안 씻나 이제 애들? 씻으면 좋은데 어? 잘못봤나? 사실 죽이고 가면 올킬이야 죽이고 가면 올킬이거든요 죽었다 물론 Two 올거면 저 친구가 와야 돼요 1픽이 와야돼 왔네? 니와 야 캬 아아 하이 같은 느리야 이제 아우지엔 안넣어도 되겠다 이제 씻기 시작하는구만 이 친구들 허미 허미 다 좋아 다 이제 가도 돼 봐도 된단다 홈소리 들었던거 없기도 한데 집착제 한번 걸까요? 잡자 아우 빨라 아우 빨라 어 아이고 빨라가 콩이가 오나? 콩이가 오면 참 좋은데 사실 살려도 상관없거든요 살려도 게임이 너무 유리해서 요걸 돌리고 있었구만 이 거미 이 스택의 속도를 감당 가능하신가? 드디어 씻는구만 어이구 김풍 감염됐네 으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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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흐흑 흑 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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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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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둘게요 이렇게 먹어두고 나중에 안살린다? 토 묻혀두고 나중에 씻을때 그걸로 이제 색정을 하면 돼 돌리고 있었구나 위로 빠졌나? 어디로 빠졌지? 여기서 방 안쪽으로 빠졌네 살렸네 여기 안에 있었구나 아 시끄러워서 이거 이게 단점이에요 왜 외끈은 이렇게 P2를 쓰려고 하면은 싸풀이 안 돼 진짜 너무 시끄러워 그냥 뭔가 이제 숨소리나 이런것도 캐치를 못하겠어 얘가 하도 시끄러워서 그게 가장 큰 단점 좀 사운드 줄여주면 안되나? 좀 사운드 줄여주면 안되나? 좀 사운드 줄여주면 안되나? 아 왜 이리야? 이렇게 몰자 아니 대화도 아닌데 우리 슈퍼 물이 됐으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뭔 어디서 이렇게 숨소리가 들리지 했는데 내 자신의 숨소리였던것 아 이제 3픽을 찾아야되요 아 여기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이야 아 소리가 들렸는데 찾았다 찾았다 아 드디어 찾았네 범인 3승 먹고 시작하자 아 깜짝 먹고 깜짝 빗목 잡을때 있나? 이거? 빗목 잡을만한가? 빗목 잡을만하다 아 아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악 킬러 사운드 숨... 숨소리요 들리긴 하네 근데 이게 사운드 카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들리긴 해요 저기랑 여기 위치만 파악해두자 우물은 와 이판 진짜 올킬하고 싶다 골 던지기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꾸둥이 님도 쓰세요? 사운드 카드 WGC7 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 내 것보다 더 상위 호환 사운드 카드네 엄청 좋은 것 쓰시네 제가 G6 G6 쓰거든요? 한 2-3만원 차이 나겠죠? 근데 약간 외형으로 봤을 땐 더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좀 버튼도 여러 개 있고 막 돌리는 것도 여러 개 있고 막 이러네 음 더 좋아 보이긴 하네 어?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님 제가 요새 중구 연습중인데 기응님 좀만 가면 힘들어요 아 기응 아이고 아이고 후하미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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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음 준구 준구 기응님은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심리전 싸움이긴 해 아 심리전 싸움이야 그냥 가위바위보 싸움이에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어디를 막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제가 킬러를 많이 안해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수박님 안녕하세요 얘는 약간 포상이 좀 있네 프로필을 아예 설정도 안한 생존자가 있어서 그냥 뺄게요 좀 안전한 좀 안전한 그냥 고인물 있어도 한국인 4명 있는 방 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애 후하미님 킬러 열심히 하시네 종구도 하시고 어허 근구도 열심히 하시고 멋있네 아 아까 만났던 친구네 이 친구 이 사람도 한국인이면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아마 한국인인 것 같애 기응니은이 떠야되는데 기응니은이 뜨는 맵이 나올까 일단 기응니은 뜰 때까지 증구 좀 해볼까 그러면 프레시요? 아이템 신경 썼으면 아까 전에 약통 쓰는 애랑 다 알아도 안 뺐지 아니 초야 왜 신경을 안썼어 나도 생존자 할 때 아이템 쓰니까 별로 아이템에 그런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긴 기응니은이 안 뜨는데 여긴 기응니은이 안 뜨는데 그냥 해야겠는데 그냥 해야겠는데 기응니은이 안 떠서 여기는 다음판에 메퍼링을 쓰고 보여드려야겠는데 기응니은 그거 하는거 할려면 맥밀란이라도 쓸까 여긴 창틀이 있어서 확실하게 터져될까 이렇게 뭔지 돌거 같더라 막고 갈게요 죽었다 이제 무조건 죽었어요 지금 이 꽃하려고요 여기 두 명 가볼까? 친구? 가볼까? 친구? 여기를 맞고 가야지 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이 친구들 중구라고 방심하고 있어 이 친구는 힐을 안했네 이 친구 잡고 이번에 죽이고 하면 완벽하긴 하거든 대화라도 쓰게? 아! 잠시만 아 실패했다 어 이거를 안 내려? 죽었다 조금 죽었어요 죽었네 아 켰네? 아 좀 아깝네요 막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까비 칼찡나 본데 아 야 좀 아깝avoir데? 칼찡나 본데 좀 아깝ember 칼찡나본데 저기 한명 상태를 무조건 쓸거고 잘했는데 이거? 이거를? 이 사람 잘한다잉? 들고 들어가 이러면 3픽 찾아도 죽여야겠긴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임이 3픽을 찾긴 해야되겠는데 이제 버려 잠시만 3픽 어디있을까 아 게임 망했는데? 아 너무 무리했나? 아 여기 지옥의 구간이다 여기 저기 저거를 먼저 감상을 찾아 팽민이 돌리는거 쟤도 있다 차 두고 과감하게 버리나? 팽민이가? 이건 아닌것 같고 팽민이 저기있고 여기 일단 어 여깄다 찾았다 근데 얘 잠 오케이 찾았어 3픽 찾았어요 3픽 찾았으면 됐어 아 또 놓쳤네 아 자꾸 이렇게 터널링 실패하고 캠핑 실패하면 안되는데 아까 그냥 칼집 맞출걸 그랬나? 아 애매하네 이러면 막거리 없는데 어! 찾았다 아 근데 진짜 방궁으로 가겠다 방궁으로 가면은 시간이 힘들긴 한데 일단 여기 두개 뭉쳐있긴 하거든요 발전기가 하나 남았어 게임 망했어요 걸어도 의미가 없는데 으아악 3픽 몸 잘살인다잉 하나 둘 하나 둘 하하하이 아 이러면 또 둘둘둘둘둘둘데? 에헿 할아버지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셋 에헿 에헿 으아악! 상이 발전 다 막거리다 이제 에잉? 으아악! 칼이 없으면 이겨요 칼이 없으면 올킬이야 칼이 없으면 올킬 켜지냐? 안 켜지지? 음 안 켜져 음 드디어 이제 투자 한명 줄였네 어? 음 아아 토너링 잘못돌았다 그래도 얜 잡을 것 같은데 토큰 3개 치우면 잡을만하거든요 이거를 여기로 몰자 이렇게 몰면은 Wet 무 무 escal 구 아아악! 으앙 아 나 왜 이렇게 캠핑을 못하겠지 자꾸 공격하고 싶네 본능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본능이 자꾸 공격을 가래 엄 crashing 아 flavors 아깝다 팔걸인가 방금 팔걸이야 구걸이야 팔걸이네 후아미님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되겠다 구려팜 쓸까? 구려팜 나 진짜 캠핑 좀 빡세게 좀 해볼까? 공룡 자기 전에 마음가짐 잡기 위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기다려봐 요새는 이랑 살이 불가능 피곤 자랑 정enter 기울 ап showing 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이유. 배고파서 그런거야. 만두 먹어야겠다. 아까 만두 주문했거든요. 무슨 만두냐고요? 갈비만두입니다. 갈비만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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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묵с guiding. 일 working! 나 오늘 헤든필드 몇 번 오니? 나 오늘 헤든필드 몇 번 오는 거야 그만 오고 싶어 응? 진짜 형 이거 하필쪽 중앙스푼이야 아 개빡쳐 진짜 4절 온다 어디로 갈까? 골라 골라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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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혼자도 돌린 속도라고? 응?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혼자도 돌린 속도라고? 야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도 50% 돌렸다고? 맵이 왜 또 여기냐고요? 나도 몰라 나도 여기 그만 오고 싶어 누구 좋아서 여기 왔겠어? 나도 여기 오기 싫어 나도 여기 그만 올래 나도 여기 그만 올래 공격하 공격하 그냥 가 underscum 여기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여기 집안에 그냥 해야겠다 미안해 미안하다 그냥 해야겠다 발전기 너무 빠르다 만조 캠핑 캠핑하면서 먹는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갈비만두 갈비만두입니다 갈비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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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된다고? 넘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아휴 빡세라 발전기 두개 남았어 나 또 방생이야? 응? 또 방생해야 돼? 아 이거 차기도 애매하네 도착이라 아 야 나 이거 왜 연장을 못했지? 이거 이렇게 몰자 다 켜지긴 하겠다 조금 켜질 것 같았어? 여기서 내가 올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여기 까마귀 나르는거 봐긴 했는데 저 문 따고 있네? 나가게 했는데? 이러면? 올킬이다 휴킹 옥 아 alltså 이기다 아 아 이제 으이야! 으악!! 완전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 때 하도 많이 맞아서 오늘은 살 때 안 맞을래? 아니 나 비윙윙 좀 돌아야 되는데 비윙윙 가야되는데 계속 핸드폴리 쓰고 있어 살 볼 이거봐요 둘 다 칼찌였다니까? 칼찌 맞았으면 큰일날뻔했어 나갔어 절대 안맞아줄거야 디윙윙은 좀 많은 맵 일단 맥밀랑 맥밀랑 갈게요 맥밀랑 가겠습니다 하미님 그냥 가자 페널티 있는데 그냥 뽑는거야 자존심이 강한거지 감히 내가 준구 따위한테 눕다니 약간 이제 이런 마인드지 나는 준구 따위에 누울 실력이 아닌데 약간 맥도 헤드필드인데 이런데? 킬 당하니까 억울하니까 뽑는거지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게임 그 판수가 아깝지않나? 자 여기는 ㄱㄴ이 굿네 많거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중앙 이제 돌면 난 지옥 시작이야 자 여기 기응윙 하나 기응윙을 두실때는 막아야할 창틀이 딱 편한 창틀이 있어요 저 짧은 구간 창틀을 막아서 몰아야돼 어떤말이냐면 여기 하나 자 여기 딴 맥고 여기 딴 맥고 여기를 막으면 안돼요 근데 빠지네 저 긴 구간있죠? 저기를 막으면 안돼 저기는 긴 곳이라서 생존자랑 가위바위보 싸움을 해야돼요 깜 손실 방지를 위해 한번 차주겠습니다 깜 손실 방지를 위해 한번 차주겠습니다 편안하시죠? 여러분들의 고구마를 매기지않을방송 오바이브방송 잘봐요 자 기응윙 두실방법 하미님 보고계세요? 모일때 일로 몰아야돼요 이렇게 몰아서 여기를 막아야됩니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길게둘지않고 여기 창틀을 쓸거란 말이야 여기 창틀을 쓰면은 여기서 이제 심리전을 해야돼 여기서 심리전을 해야돼 여기서 심리전을 해야돼 여기서 지르면 어쩔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백스탭하면서 심리전해서 밀고 들어가야지 근데 지른다? 지르면은 토큰써서 또 질로 어 더 이어 나가면돼 일단은 실전에서 보여줄까 잠시만 깜 손실 어? 빠졌나? 빠졌네 어 여깄네 기응윙 한 번 가나? 기응윙 한 번 가나? 기응윙 가려고 하다가 기응윙 가えumber 기응윙 중 기응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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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기 Films 기응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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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나 지금 걸어주고 근데 저거 좀 돌렸떴나? 별로 안돌리지 않았나 돌렸네 오 아 존맛탱 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 오 야 이 사람 이 사람 봐라 아까비 오 잘하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 사람 이 동시에 오 이 사람 잘한다잉 다 내리네 이거 차고 갈까? 차고 갈까? 차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차고 가야지 저기로 쭉 뺐네 똑같아요 막아주고 자 여기로 돌죠 탱틀 한번 더 뜨려고 할거란 말이지 좋죠? 여기 막아주면 돼요 기응니은이라고 도는 방법이 있는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모는 방향을 정해서 막아줘야돼요 밤부질로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잘 봐요 내가 여기 막고 나서 심리전 여기 가는 척 보여주고 얘가 이렇게 질렀잖아 여기서 지금 창틀을 못 샀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여기서 창틀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길게 돌아서 여기서 얘가 쓰는 방향은 이 창틀 아니면은 백스텝에서 여기로 돌아서 나랑 심리전 하는 거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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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포아미님이 항상 톱을 언제 켜야 되고 이 친구의 동선 예측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몰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몰아야 이 친구가 좀 더 어? 안 좋게 돌까? 그런 것들 엘리만 Beyond 여 손 오고 이 친구는 첫 발 아닌가? 흥민이 저기 흥민이 저기 님 깎아 내가 막으면 안 되는데 얘 이러리로 돈다 여기선 그냥 심리전 그냥 죽은 선택이야 여기 창틀을 쓴 순간 그냥 얘는 죽은거였어 이미 아 켜지네? 안켜진다 아 뭐야 막히네? 죽이고 가도 될 것 같거든요? 흠 애매하긴 하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돼 안돌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절을 해야돼 아 뭐야 저 니아가 저 큰집거를 돌리고 있을거란 말이죠 팽민이 여기서 살리갖고 지금 숨어서 버텨야지 이러고 니아 잡으러 가자 왔다 니아다 저거 안돌렸다 올킬이다 이거 올킬입니다 자 까마귀 날랐죠? 니아가 저거 돌리고 있다가 왜 안살리지 하고 붙은거야 쉽게 근데 이미 끝났어 자 기응니은 왜 여기를 쓰지? 친구들 저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을 막으면 행존자가 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심리전상 지르는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 저 친구 걸리는 동안 보여 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를 막았어 쫓아가면서 여기를 막잖아 자 생존자 입장에서 이 디귿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돌겠죠 그럼 여기서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심리전 하기가 너무 쉬워 여기서 이쪽으로 준구 상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여기를 일단 막고 가면 얘 입장에서는 두 가지야 지르는 거 아니면 여기서 심리전을 해야 돼 근데 준구 칠리판화 기준으로 심리전 조금이라도 여기서 실패하면 그 가속도 때문에 무조건 닿아요 토큰을 내가 잘 쓴다면 어디갔어 뭐야 이거 강한 지훈이 올킬이요 알겠습니다 지훈이 올킬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도 중요해요 생존자가 어떤 방향으로 창틀을 쓰느냐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생존자가 이쪽으로 썼어 이쪽으로 써도 그냥 막아도 돼 이쪽으로 써도 여기 막아줘 근데 하기 전에 항상 심리전 해줘 내가 창틀을 안 쓸 거라는 그런 뭔가 심리전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고인물들한테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아 나 이 머리 너무 별로야 어? 이머리 해야 겠다 이머리 괜찮네 근데 이거 너무 변태룩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여기 좀 좀 그런데 이거? 난 이 옷 입혀야지 이렇게 입혀서 갈게요 아 에드온 다른거 쓸까? PGS 핀 탄산음료 이거 쓸까? 아 실내맵을 간다는 가정하에 도탄도 진짜 재밌긴 한데 그냥 이거 앨범 써야지 앨범이 좀 개꿀이긴 한 것 같아요 친구들 아이템 살벌한 거 봐라 일부 숙지 아 아 아 아 호박 이벤트 내일 꺼져요? 그래요? 끝났네 이제 근데 저는 이 호박 이벤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헷갈려 자꾸 멀리서 보면 구토처럼 보일때도 있고 멀리서 보이면은 그리고 톱템 그 거리간에 계산하는게 너무 헷갈려 호박이 써가지고 야하 뭐야 진짜 아이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입히니까? 어? 인기가요 출전해도 되겠어? 응? 여기 있다 HH h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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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껴 좋아요 게임 좀 유리하게 가져간다 아 게임 스모프 하고 돌리고 있었어 나이스 교차 이러면은 교차기였던 애가 살릴 것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절대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릴 건데 이거 언덕인데 일단 두 명 놀고 있고 자 교차구루 얘는 그냥 죽여도 되거든요 오케이 계속 놀고 있어 한 명 얼굴을 저렇게 보여주면은 나는 캠핑을 한다고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두 개 주고 잠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죽이고 와도 되거든요 아 왜냐 지금 쉐릴이 놀고 있거든 저거 룬 이득 좀씩 봐주고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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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내리는 게 좋아요 버릴게요 저 친구 과감하게 쌈싸 먹어야됩니다 누가 한명은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때 두명은 죽어 아 애매하다 이거 여기로 빠지네 이러면 큰집쪽으로 모으는 방향이라고 버릴게요 다시 절로가자 어 여기 있나? 있네 나에겐 근데 한방폭이 있다고 끄낭이는 거 case 끄낭이는 거 case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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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거라 끝났어 울클리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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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 I I I I I I 나 촛불 사망이다 역시 학지윤은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안하고 공격 아까 보셨죠 저 뭐야 트랙터 도는거 트랙터를 돌아줄 수가 없어 저런 구조물 공격을 가는게 말이 안돼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게 제일 좋겠네요 아까 전에 팽민이처럼 팽민이처럼 안전하게 하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박지윤 아유 뿌둥이님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덕구 재밌는 세팅 한번 해볼까 이거 제가 북미 스트리머 하는거 봤는데 총구야? 그럼 미션 주시면 총구 당연히 하지 미션 주시면 너트필릿이랑 다 하지 미션은 아 뭐하지 잠시만요 반만에 오니도 일단 한번 해줬다 감상을 들어야 되나? 이거 잠시만요 개입 감상 들자 대입 루인 감상 들까? 아 루인 들어야되나? 애매하네 아 루인 듣시다 아 이거 핑 뭐야 이거 왜이래 핑 아 이렇게 들면은 아 근데 호재가 있어서 여기 핑이 좀 높은 방인 것 같은데 여기 아니 핑이 왜이래 갑자기 선체 말고 그냥 이빨을 쓸까? 아 이거 잠시만 그 그냥 저걸 한번 들까? 총구 한판 하기? 오케이 오니하고 총구 하겠습니다 오니하고 총구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핑이 또 정상이네 얘네 3위큐인데 그냥 할까? 핵은 없겠지? 메디킷 하나 잠시만 이거 피보호자 쓸게요 불안해 얘네들 신뢰가 없는 종족 신뢰가 없는 종족 신뢰가 없는 종족 아 무한 뻔하네 뻔하네 아 엔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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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쟤네가 핑이 좀 높다보니까 로딩이 기네 할 말이 없다 나 근데 오늘 매분이 너무 안좋긴 하다 어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한대만요 플리츠 감사합니다 가 잘가 이거 근데 발조국 이거 어 아니구나 약간 그래픽이 잠깐 깨졌었는데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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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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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은 사믹큐인데, 사믹큐니까 무조건 살리러 오겠지? 공격을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걔는 버리고요. 왔어 두 명이 왔어 살리러 아! 일로와 아! 어디를 갈려고? 야 이걸 안 내리고 어? 저기도 한 명 있네 아! 게임이 스무스하구만 응? 응? 아악! 소리 안 질렀나? 소리 안 질렀네 아! 흑 클로덱 보여주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야 클로덱 플로데 영웅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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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카일라 아 아 우이 몰 몰 몰봐냐고 게임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봐 뭘 보냐고 게임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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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초호흥구 하기로 했지? 아 초음구 진짜 간만에 한다 잠시만 초음구 퍼 어떻게 들어야 돼? 공속은 필요 없잖아 공속은 좀 아닌 것 같고 아 한방총구 아 근데 이거 잘 못살 것 같은데 12m? 총구 진짜 간만에 하는 거라서 총구 진짜 와 딱 총구 넣어먹기 전에 그 전날에 한판하고 그 이후로 한판도 안했어요 진짜 간만에 한다 어떤 느낌일까 자신이 없긴 해 데슬 진짜 안 나온다고요? 누가 하겠어 데슬 할 바에야 진짜 차라리 공구를 하겠다 진짜 잘하는 사람 올킬 한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와 이거 옛날 같았으면 여기 진짜 씹어먹는데 포킨스 총구는 한번 볼까요? 자 와 아니 와 답답해 아니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와 아 대박인데 아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을게요 됐을게요 아 잠시만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혈압 당겨요 혈압 당겨요 아 여기 막혔네 아 안걸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나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아 고구마 백만개 진짜 거짓말 안찍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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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예측을 두 번을 해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헤헤헤헤헤헤 아 어 30초 버려 아 와 얘를 이렇게 고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대박인데요? 대발진? 변자단? 너 변자단 땡기면 더 캠핑이야 모르나 본데 거의 그냥 못 쓸 정도는 돼요? 이 정도면? 애는 견자단 땡겨서 그냥 캠핑하면 됩니다 와 이렇게 떠야 된다고? 어? 진짜 캠핑이다 호호호와 어 뭐야 얘 왜 한방기지? 핏빛 동전이었나? 아 에드온 그 에드온 거리가 됐어? 그게? 지금? 닫힌 상태였나? 아 부상이었어요? 아니 이걸 또 털어난다고? 아니 내방 오늘 전자단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데 어 나이스 호주 해서 힐했다 써도 에드온 한번 써볼까? 상 나올거 같거든요? mono 오까비 군나 구려 에이 구려 진짜 여깄나? 어? 와 잠시만요 너무 구려요 이건 대하였지? 그렇지 와 진짜 세상 답답하다 이정도라니 오우 쉣 안돌리네 포템 만들고 있네 아니고 부샷 밸런 동작 안돼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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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흐하 그래도 옛날에 해오던 게 있니깐 근데 그래도 이거는 고인물들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우 부디 아우 답답해 진짜 고구마 100만 개 처먹은 거 같네 угili grarity GRND CR gl dom 으악 한 명은 여기 뒤쪽으로 빠졌었거든? 살리고? 같이 빠졌나? 같이 빠지진 않았는데? 아 얘 심장 소리도 커가지고 미리 거리 벌리면은 진짜 답도 없는 캐릭터다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고인물들 만나면 그나마 고인물들 대인전으로 씹어먹을 수 있는 게 패줌이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네 어? 발작 사운드 잠시만요 어? 아니 발작 사운드 내꺼였어? 와 근데 저걸 또 돌리네 와 진짜 대단하다 울리는 상태 아 존나 볼쯤에 아 진짜 개 쪽팔려 아니 가만히 서있는 것도 못 맞추네 아니 가만히 서있는 것도 못 맞추네 난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네 저걸은 와 근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하노 총구 이거 와 후딜 엄청 기네 총 내리고 나서 총 내리고 나서 후딜이 엄청 긴데요 이건 안되겠다 이제 못쓴다 총구야 미안하다 너를 다시 꺼낼 일은 이제 없을 거야 너를 다시 꺼낼 일은 없다 공방에서 힘들 것 같냐고요? 공방에서 힘들어요? 일단 대회에선 전혀 못 나오고 대회에서는 간간이 한 번씩 나왔는데 이제 진짜 안나와 이제 대회에선 이제 얘가 비쳐 날 뛰죠 진짜 숨겨진 대사기 오버밸런스 캐릭터 이제 얘가 미쳐 날 뛰입니다 대회에서 진짜 이거 쓰고 가면은 말도 안 돼요 이거 쓰고 가면은 진짜 이거 쓰면 올킬 못할 수가 없어 날먹 한번 할까? 안되겠는데? 날먹 한번 해줘야겠는데? 한 섭에서? 손방진 생징징들 안되겠어 죄송한데 날먹 좀 하러 갈게요 뒤졌다 이게 약간 메커니즘이 일불 그 일불 너스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니까 저요? 저 킬러 할땐 저 킬러 할땐 살징징징이구요 횡존자땐 생징징입니다 그냥 징징임 그냥 징징임 오케이 화장실 가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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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계속 킬러만 할 겁니다. 빨돈 너프 먹을 거라서 키우기가 좀 그렇더고요? 그래도 빨돈 있을 때 최대한 날먹혀야지. 너프 먹긴 할 것 같아. 호재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호재 너프 먹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안 먹을 것 같아.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강력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킬러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호재가 사실 급한 역량을 끼치고 안 끼치고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쌍둥이나 런구 같은 거는 이제 호재한테 좀 취약하긴 한데 그게 그거 아니면 나쁘지 않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난전 아악 햄님 안녕하세요 힐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힐 열심히 해도 나는 너무 한대를 쉽게 때린단 말이지 이거 말고 돌아간게 없어 저거를 켰다 뭐야 저한테 때려두고 얘도 한 대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자 힐 아 버리고 또 어미 먹어 볼까 어미 먹어 볼까 힐 여기까지 철피했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자 저oga 돌리고있어든요 켜는데 시간 좀 걸릴이라고 아 안되겠다 여기에 그거다 버려기 seg 바닥에 갈고리 없다 거기 1대 하자 狩게 막을 수 있나 아? 막으면 좋긴 한데 막겠다 힐 했어? 집착자도 아이고 아이고 섹시 까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핳 어디 멀리 가서 큐브ünden 풀이려고 할거 같은데? 어? 잡았다 셀드하드? 아시큐브를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지 이 친구들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큐브를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그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는데? 선을 좀 세게 넘었어 주긴 하네 프랭클린을 안 써도 지금 봐봐요 게임 지금 상태 봐봐요 이미 아작났어요 지금 4픽도 막거리고 3픽도 막거리고 호도가 더 좋긴 하지 솔직히 4픽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4픽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4픽이든 3픽이든 누구든 찾으면 게임 끝나 4픽이든 누구든가 5픽이든莫 5픽이든 아 5픽이든 5픽이든 어? 오오오 잘피는데? 네 또 버리고 돌아가 돌아가서 또 거미두급하면서 저 설린친구를 잡으면 돼 어? 와우 흠 돌아가시고 큐브 풀면은 절로 탈겁니다 흠 흠 흠 흠 큐브 풀면은 흠 왜 안풀지? 큐브? 풀면은 탈려고 했거든요? 큐브 풀어 오케이 확인 자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 흠 흠 нап 흠 끝 하나 둘 위치하긴 했어요 발전기 안 돌리고 있었네? 둘이 서로 힐 해주고 있었구나 메디킷을 다 썼나? 이 양반들? 아우 너무 떼 오우 쉣 아우 나와라 제발 빨라 팔찌 맞읍시다 아우 없네 흫 아우 으아 으아 관문을 열어야 보여요 관문을 열고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보여요 우리 생존자 입장 같애 너무 쎄다 솔직히 빨돈 상대로 살아나가는게 기적이야 이거는 빨돈 상대로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생존자가 잘한게 아니라 힐러의 숙련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 뚜벅이로 올킬하는 것도 똑같아요 뚜벅이로 올킬하면 물론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보통 생존자가 실수해 가지고 나가는 판이라서 밸런스 상 그거요? 근데 그거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저도 좀 그거 여러 번 해봤는데 한두 번만 성공해봤던 거 같은데 약간 거리 계산 잘해야 될 텐데 속도 계산도 잘해야 되고 밥 좀 주고 올게요 잠시만요 하니바라테 제일 좋은 맵은 게임맵입니다 덕게임맵 그 맵이 카니바라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덕게임맵은 창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구의 약점은 창틀이거든요 창틀 연계를 잘하면 준구가 할 수 있는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맵은 창틀이 별로 없고 탄자가 많은데 인구한테는 사실 판자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막 판자만 없으면 아 뭐야 그 창틀만 없으면 인구가 진짜 미쳐날댑니다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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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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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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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hren 밥주고 킬러하러 갈게요 할게여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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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ourse Back as 찍었네 플로댓 찍어야되네 레리톱 보여? 와우 엔듀링 끼고 하셨나? 토프할 때? 나는 요즘 토프할 때 엔듀링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토프가 볼류면은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 돼서 내가 봤을 때 토프는 엔듀링 무조건 써야 되는 것 같아 그거 아니면은 협박을 진짜 볼 수가 없어 엔듀링은 인내심이야 인내심 밀고 들어가야 돼 옛날처럼 그런게 잘 안돼 중구는 창틀 연기만 안되면은 다 좋아 렐이나 헤든필드 이런데는 진짜 창틀 지옥이라서 힘들지 그런거 할렐루 상당히 이렇게 뭐 아우 불폿 진짜 금방 걸리네 그냥 킬러면은 금방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힘들어요 뚜벅이었는데 아까 전에 방생하고 했잖아 그냥 뭐 옛날처럼 기념 시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무조건 잠시 캠핑 봐야되고 와 진짜 빡세더라 여기까지만 주고 다시 매칭 돌리러 가자 여기까지 아까 오니 했고 오니 아까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오니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오니 판이 좀 이상하게 끝나서 오니 한 번 더 하자 발전기요? 발전기 좀 빠르긴 하지 힘들긴 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한 킬러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해야지 안 그래요? 누가 강요해서 한 건 아니니까 랩퍼링 쓸게요 아 쓰지 말까? 아 그래 쓰지 말자 아 씨 제가 뚜벅이면서 방생했잖아요 방생할 때 나 무슨 생각인지 알아? 진짜 블라이트 다시 꺼내야 되나 이런 생각 했다 와 이거 진짜 블라이트 아니고서는 게임 템포 잡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했어 블라이트 요즘 하도 안 해가지고 사실 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긴 한데 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났어 이게 블라이트였으면 조금 올킬을 했을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나 오늘 실내맵 진짜 많이 뜬다 뭐 게임맵,레리맵 아까 헤든필드랑 니트위치도 잘 타고 저기 한명 나 위치 파악은 했거든요 두명 두명 호재 아 그래 이런 맵에서 이제 호재 쓰면은 답이 없어 하하야 뒤를 안봐서 심리전 먹힐 것 같았어 됐어 뒤따라 제발 돌린다 안돌렸네? 뭐야? 얘는 호지 찾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내린다 호지부터 좀 찾고 싶은데 호지 어딨지? 아니 왜 소리가 안들리니? 응? 호지 소리가 안들려 여기엔 답이 없었고 여기엔 답이 없었고 응? 아야야야야야 아까 호지소리가 들리게는 했더니요 어면서 아 이거 능력 못치우겠지 아 아쉽은데 좀 치울만한가 대답 아냐 하나 일단 한명 위착인 공격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꺽봉 그 쟤 찍고 나서 마우스 그냥 돌렸거든요? 갈고리 쪽으로? 근데 쟤 두 명 다 누웠어 아니 뭐야 와 오니 판정 진짜 개좋다 판정이 개좋은데 오니? 아니 이게 뭔일이야? 에? 개구까지? 되는 판이었구만 이 판은 뭘 해도 되는 판이었네 이 판은 아! 퍽이 왜이래 일단 이거 먹어주고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고 가고 먹고 먹고 저장 저장 일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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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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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먹어야되네 일단 이거까지 가야되네 현누님 안녕하세요 킬로 웬만한거 거의 다 했는데 톱구 한 번 더 할까? 톱구 한 번 더 할게요 깜상 들죠? 판화가 13개 가자 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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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포요? 아 근데 그거 11월 10일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멀었잖아요 일단 먼저 그 뭐야 텟섭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적어도 11월 말이나 그때 나온다는 건데 11월 중순 넘어서 지금 굳이 벌써 오진 않아도 되죠 아카이브 저것만 일단 어느정도 모아두고 일단 먼저 텟섭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섭에 나오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여기 까마귀가 안 날랐지? 잠시만요 얘 속도가 좀 말이 안되거든요? 이상한데 할배? 얘 왜 이렇게 빠른거 같냐 할배? 기분탓인가? 할배 display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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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CK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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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ㅠㅠㅠㅠ 아... 여러분... 그럴거같아? 조금이라도 이동이 높으면 티가 나긴 하는데 미세하게 올린거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 마침내! 마침내 Country 해開心 마시자 뭐야? 어... 어... ㅇ... GridOh! pup, 악,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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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다 시동 응원 빨라도 감도 실패했고 잠시만 나 뭐하니 멍때리고 왔네 빨리 여러분 저거 다시 감상차주고 쏴주고 힐 안하면 다 죽는거여 야 이거 깜짝 몇번차니? 팽민이 억울해도 죽겠다 팽민이 억울. 일로 뭘까? 일로 반대로 물으면 안되는데 설배 기다리세요 기다려 봐 이거 타고 쫓아가줄게 이렇게 보니까 정상 같기도 하고 히동이 지금 좀 빠르고 이거 어머니의 비밀이라는 에드온 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산자 맞으면 30초동안 시동이 좀 빨라집니다 툽시고 이 친구는 맞걸? 얘는 길었는데? 좀 무리한거 아닌가? 어? 아 이런 셀 헬멧 꺾었 똥꼬톱 해야됩니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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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열심히 차주고 아 아 으 Dok 한쪽으로 몰아야해요 네? Delors 아 으으으으으으으흥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지 각이 나온단 말야 여기서 한겁니다 한번 멈쩍뜨면은 예 코너링 돌아서 툭각이 안나왔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park 아 왜 이리 있니? 너 대화 꺼도 죽는데? 아따 엔드류는 시원하다 한 번 찾아볼게요 죽을 살렸다고? 여기 있었구만 나 Shit 탑 어? 잘못 봤어? 어? 열라 아 진짜 장난하나 너무 빨리 꺾었다 더 늦게 꺾었어야 되는데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톱구가 역시 시원시원해 아 아 아 아 아 아 버프 먹어서 어머니의 비밀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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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줄리꺼고 하나는 다른 애꺼인가? 얼굴 앞으로 보여달라고요? 안돌아가요 안돌아가요 캐릭터가 지금 안돌아가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뺄걸 아 없겠지? 없을꺼야 하나토의 재앙의 갈고리? 그거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요 그 퍽 두개 써도요 호재 하나면 다 카운터당해요 호재 쓰면 아무 의미없어 재앙의 갈고리는 물론 이제 뭐 근데 재앙의 갈고리 제가 처음에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이제 치료를 완료를 했어 완료를 했으면 어 개를 이제 때리면 그 재앙의 갈고리의 그 페널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터널링 대상을 내가 터널링 대상을 놓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니까 다른 의미로는 그 친구를 갈고리에 걸었어 그럼 걔는 1갈고리면 내가 다른데 공격 갔다가 그 친구를 터널링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친구가 치료가 완료가 됐어 그러면 걔를 때리면 나는 그 재앙의 갈고리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 난 이제 그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 한 명씩 피어나 어이구 어이구 이 친구들 봐라 어 난리 났어 어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니까 좀 깊게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잘봐요 내가 이 친구를 지금 재앙의 갈고리에 걸었어 이 친구를 캠핑을 하면은 재앙의 갈고리 효과를 둘 다 못 본단 말이야 터널링을 안 해도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불이죠 어 여기까지가 왔어 자 이 친구를 걸고 근데 이 친구 힐을 안 했네 버려 지금 게임이 처음에 너무 유리하게 가져가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살려도 괜찮습니다 오우 아멘 어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는 부상상태가 아니면 능력을 때리면은 피의 호의가 발동되니까 아 이거 슈퍼 울파리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울파리 991인가? 991인가 보네 아아 아아 사실 이 친구 죽이면은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나긴 해요 이 친구 죽으면 캠핑이란걸 한번 해볼까? 3픽은 뭐다? 다픽이나 1픽이 와야돼 2뿽 2뿽 4뿽 3뿽 4뿽 4뿽 5뿽 싸움 하시던가 볼거면 길어와야되 너 거기 안에 창틀 막혔다잉? 환자 흘렸겠는데 으으으아 저 돌리고 있거든요 호박집도 돌리고 있네 근데 이거부터 버려 악 어, 왜 이래 아! 와, 감상 와, 재인장 깜손실 와, 브루탈이었다면 이거라도 찾아 바삐게 살렸나? 팔찌 있니? 어허 죽었네? 이걸 2층으로 올라간다고? 혼넘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피해 오이 쿨은 왜 도는거지? 뭐지? 왜 돌지? 왜 막혔지? 이게 왜 막혔을까요 지금? 버그인가? 아 너무 맛있구요 달달하네 하얀 하얀 내려라 안내리네 일단 피치는 빠껴 뿐이야 하얀 헉 아 afterwards 악 으허 악 이 친구는 자엘 안들고 호재만 들었네 둘 다 찾았어요 둘 다 위치 파악은 해놨고 다시 빠졌어 한명은 못끈다 이거 판자 으흐흐 흐흐 아 니 친구 하필 나 나윗이여가지고 찾는데 시간 좀 걸릴거에요 일단 내가 아는 정보로써는 얘네 두명 다 자엘이 없어 한명은 호재거든요 3픽은 자엘없이 호재만 들었어 어 아 얘 힐이 있구나 아닌가 메디케이스로 힐 상자 열려있네 이거 상자 열려있네 상자 열려있네 상자 열려있네 상자 열려잇 아아아아악! 아잇! 아니 이거 비명은 왜 지르는거야? 피부나쁘네? 어?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으악! 반대로 몰아야겠다? 으악! 으악! 오! 으악! 이야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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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울킬해야지 절대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단 말이지 아아악! 아악! 으아악! 아악! 으아악! 으아악! 조정아 다잉글라이트 할래? 다잉글라이트 할래? 다잉글라이트로 휴식을 취하고 디바우 다시 하러가자 데보어가 아니라 디바우에요 그치 여간 깨야지 여간 깨야지 공속으로 들까? 공속 의미가 없는데? 치료시간 감소 에드온 군단하기 치료시간 감소요? 그게 뭐지? 치료시간 감소? 이거요? 칼날? 시계게이지가 프랭 이거? 설마? 보탭? 보탭을 하라 두개 한번 써볼까? 와 이거 진짜 굴리인데 진짜 개굴리인데 이거 일단 한번 해보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르탈 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달라 하기전에 화장실 좀 갔다올게 하고싶어요 하하 라고 처음에 네 아닌 오 롯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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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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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벌까지 4,000벌까지 1,000벌까지 6,000벌까지 1,000벌까지 1,000벌까지 . 판자야? 판자 깨면 되지? 판자 깨면 되지? 판자 맞으면 천벌 발동되서 잘 들었네 판자 깨면 되지? 심장소리가 안들려서 방금 숨소리 뭐야? 어? 여기 안돌린다고? 어? 근데?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방향으로 폭탄 돌려? 지금부터 폭탄 돌려? 지금부터? 이 친구 이 친구 능력으로 존나 패자 넌 죽인다 매타 생긴거 좀 꼴받으니까 능력으로 죽인다 매타 가발 valv 소위 근데 일단은 이 능력으로 눕히는 걸 보고 싶으신 거지 그러면 능력으로 한 번 패긴 해야 되는데 자 누구를 펼까요? 이 픽? 정해주시는 사람 원한 갈보 겠습니다 기움님 호재가 있네? 안 되겠어요 이 친구 개 꼴바인데? 이 친구로 간다 너로 정했다 잠시만요 Dus으로 당첨 당신 당첨 당신은 즉초입니다 당첨 당첨 일로와 한 대 남았어 어? 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아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아아 이것이 포템을 언급 당첨 살려 봐 살려 봐 으어? 하 절대 못살려 퓨리도 착과졌네요 살리는 사람 죽인다 살리는 사람 죽이러 가야지 어 아 아 아 아아! 아아! 발전기 돌을 잃으면 이 악난人 죽는거야? 발전기 돌리면 이 양반 죽어 뭐야 이거 칼찌? 칼찌 때문에 직천데? 담당 가능? 칼찌! 가살도 있고 야 이거 올킬 한다고? 아니지? 올킬은 아닐 것 같은데? 으, 아아암. 아아암. 당신 당첨. 아, 아암. 아, 아암. 보탭 당첨 한자가 있나? 어? 살살 넣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탭으로 한 명 눕히고 특처까지 아유 기옴님 아유 5천원 감사합니다 무야호 아 이걸 삼키라네 아유 기옴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다 깼나 이거 어깨고 뭐 먹고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된단 말이지 60초 이내에 무기로 두 명의 생존 자 타격하기 그럼 넣었으면 한 게 없는데 적통사고 한 번 뜰까? 적통사고 한 번 뜰까? 골든푸드 러브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얘는 차단 기록이 너무 많은데? 다수의 게임 차단 기록 교착상태 빼고 짭톱 있니? 호프 띵띵동님 안녕하세요 응징이요? 선택사항이지 여기서 짭토 응징을 쓰느냐 그냥 짭토 호프를 쓰느냐 응징까지 쓸까 여기 아 잠시만 이러면 잠시만요 덕통사고를 못쓰잖아 이건 써야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4번이요? 4번이 안전한데 좀 내가 극한까지 돌고싶다 아니면 한 4.8초 저는 한 4.5초까지 세고 토큰을 쓰거든요 4초는 좀 여유롭고 한 4.5초에서 한 4.8초 아 얘네 근데 잠시만요 중국인이었네 팩은 없겠지 아 만나기 싫어 진짜 네 세번 전부 다 에쓰릴리님 안녕하세요 에쓰릴리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오늘 램킬레인 진짜 많이 온다 아 근데 나 오늘 램킬레인 진짜 많이 온다 오늘 헤든필드 이거 맵퍼링도 아닌데 한 5번? 한 5번째 오는거 같아 와 어질어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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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니... 아 한방에 피켓 쓰러지는구만 얜 아위리아 더 잘 봐야 되거든요 오프야 이제 비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이 붙어 아야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어...몇! 하...이... 하... 하... 으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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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벙! 아핳! 왜냐? 독둥 사고거든 흫 으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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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우즈를 간다고? 깊게 생각한 거겠지? 아 이거 백색 알았는데 너무 길었다. 내가 길게 잡았다. 아 Mean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에나? 어디에나? 얘도 아이웨이구나. 아이웨이구나. 와 근데 이거 답도 없네. 이 친구들 뭐 하지도 못했네. 덕통으로 처음에 게임 터지고. 그 다음에 짭투로 터지고. 호프 싸울 것 같았는데 호프 못쓰고. 다시 덕통으로 터지고. 까불기네. 까불기. 아 이거 원톱 안에 깨는거야? 아이 기분좋아. 일단 이거 먹고. 네메시스. 오늘 네메시스 했나? 엤메시스 한번 할까? 엤메시스 한번 해야겠다. 여기 교착 들고. 어 한국인 좋아. 사 한국인 좋아요. 봉속을 틀까? 한방 네메시스. 아 봤어요. 봤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 한방 끌게요. 불멸 빼고. 한방 여기다 끌게. 저번에 이제 한방으로. 개꿀 올리킬 몇번 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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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날먹. 한번 똥맛 딱 펴면은. 볕불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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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픽이 집착자네 아 얘 4픽인가? 4픽이면 좀 곤란한데 4픽이네 아 일로 안가 아 버려 일단 2단계부터 얘 한 대 때리면 2단계거든요 벨런인가? 벨런이네 어 좋은거 뜨는구만 이 양반들 괜찮아 나에겐 한방이 있어 걱정마라 나에겐 한방이 있다 이거 일로 몰아야되요 뭔데? 잡을만하니 그냥 아따 빠르다 잡을만한거? 잡을만한거 같은데 잡을만한거 같은데?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나 둘 한 명 있었네 이거 캠핑각을 봐야되나? 잠시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잠식을 주면 좋긴 하거든요? 잠식을 주면 좋긴 하거든요? 잠식을 주는 방향으로 버려 킹방이 있다고? 걱정마 너에겐 보험이 있어 킹방이란 보험이 있잖아 뚫지마 30초 버려 그냥 긴깨 2번 2번 4번 3번 까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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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 2번 2번 2 2 3 얘도 잠식이거든요? 왜 안들려 잠식 얘를 죽이고 하면 된단 말이지? 이게 더 개꿀이에요 왜냐면은 4픽은 칼찌일수도 있어 맞다 공도 까주고 아 뭐했니? 아무나 죽여 얘를 죽이든 쟤를 죽이든 오케이 쟤 절로 갔다 우리 동생 겹잡고 안 되지 안 되지 어? 요 놈 자식 봐라? 이리 오너라 아 까비 아 이거 일로 몰자 일로 몰아서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얘는 칼찌일거 같고 얘는 칼찌일거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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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걸게요 여 Its 몬스팱 제발 눅스팱 와 개꿀 아 달달했다 저기로 가네 야 이 자식들아 나에겐 한방폭 있다고 다 돌아가도 무섭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에이스 위치도 확인했어요 에이스는 저기있고 여긴 좀 위험한데? 심리전한번 더 대다도 있잖아 오 잘썼는데? 근데 죽었다 이때는 잘하네 역 심리전에 심리전이었다 돌아가면 한방울을 눕힐꺼야 금방 가기전에? 게임이 끝나버렸다 파이파이브 우유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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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방에 견자당 너무 많이 터져서 조심해야해요 너무 쎄구만 나 해센필드도 너무 많이 왔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콜드인드 한판도 안간거 같아요 좋기는 한데 콜드인드를 한판도 안갔던거 같아요 아까 웨크도 했고 톱구 한번 더 해야겠다 아니 톱구 왜이렇게 재밌지 톱구 한번 더 할게요 톱구가 좀 재밌는데 다시 톱구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구만 라인업 좋고 톱구는 손목 많이 안써요 톱구는 손목 많이 안써요 블라이트가 좀 많이 쓰지 톱구는 손목 많이 쓰는 킬러는 아니야 뭐 꼭톱할 때 그냥 살짝만 꺾는 수준이라서 블라이트는 막 진짜 막 오지게 꺾어야 돼요 블라이트는 엄청 많이 꺾어야 돼서 손목이 무리가 많이 거고 아 귀여워 아 뭐야 이거 왜이렇게 귀여워 흫 아 귀여운데 이거 레온이구나 캐릭터도 레온이네 디오인가 본데? 이분이랑 대박 흫 아 어 맵 좋은데?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줘야 돼 네비 이렇게 한 번씩 또 줘야지 맞추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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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판자 심리전 안할거야 써 난 판자 심리전 안할거야 아이고 쳐주고 놀아야되요 이런식으로 몰아서 잡아야됩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동선을 정하는거거든요 근데 절로 몰아야되요 아 슬프 어 이 사람 잘 피하는데? 와 이게 안떨린다고? 좀 아쉬운데 미리 들어가자 어우 위험했어 타고 하자 하나 둘 셋 셋 일곱 졸 한 잔은 좀 빼놨고 저 감상치하고 이사람 쫓아갈게요 요것도 좀 돌렸나? 저 아까 좀 별로 안 돌렸지? 좀 빌려있네 사람 죽었다 사람 왜 이렇게 무리하지? 근데? 환자가 여기 별로 없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around 별로 안 돌렸고? 이것도 별로 안돌렸고 야 이거 깜상 몇번 차냐 어? 굳이 여기 돌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냥 가는겁니다 있어 판자? 어aler Ghoul 아따 깜상 야무지게 찬다잉 아니 나 심리전 안할거야 내려 뿌올릴꺼 같긴 한데 좁air siitä 카카오 히힛 야 이렇게 게임 템포를 내가 빠르게 가져갔는데도? 일발이 남네? 저 사람은 힐을 했고 여기 톡각이 나올까요? 여기 톡각이 나올까요? 톡각? 톡각이 나올까요? 그냥 썩 나버렸다잉 이러면 죽잖아 몰려가지고 이제 죽거든요 히힛 흠 자 찾아보자 지금부터 이제 툴레잡기거든요 진짜? 저 친구 어딘지 찾아야 돼 오보? 아이 설마 오보 아니에요 아 진짜 오본가? 아 아닐거야 고보가 아니지 고보가 아니지 스프야? 아앗 깜짝 아 oops 잊어 호흡 아由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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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es 으흥 아 아 톱구 재밌네 엔듀링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톱가기 나오니까 재밌네 아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레온 안썰린거 진짜 개받다 진짜 원래 옛날 같으면 오토임 있었으면 무조건 쓴건데 앰퓨어? 굳이 앰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아우 참이슬상 헬로우 일본뿐이어서 단어 선택이 저런거야 요렇게 이걸 먹고 이 두개를 적금을 해야 겠다 아 이거 안 먹어도 됐었는데 아쉽네 아니구나 이거 적금하려면 이거 먹었어야 됐구나 이거 먹고 먹고 하고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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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겠네 일단 답이냐고요? 아니 뭐 답은 아닌데 답은 아닌데 그냥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비밀 엔듀링아터도 이건 쓸 수 있긴 한데 약간 그냥 가불기 시전하는 거지 어? 판자 안내려? 안 내리면은 톡방 나와 근데 내려? 내리면 다음 턴에 시동 빨라서 다음 구조물 톡방 더 빨리 나와 어?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이런거죠 안 내리면은 안 내리면 톡방 나와 근데 내리면은 내가 판자스턴 맞으면은 다음 구조물에서 시동이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톡방이 나와 약간 이런 가불기 시전하는 거지 약간 이런 가불기 시전하는 거지 돈사장갑? 아니 근데 돈사장갑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과열이 잘 안 돼 어 과열이 잘 안 돼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저 써봤는데 아니 별로 안 좋아요 과열이 지금 이거 톡과 가게 리메이크 되고 나서 아니 다시 리메이크 돼 약간 어느 정도 잠수함 버프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과열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판에 과열 된 적 있어요 톡을 그렇게 많이 켰는데 과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열이 되면 좋은 애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과열이 잘 안 되니까 아니 여러분 저 당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덫 8개 들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우지 세팅 들고 아우지 계단에다가 덫 가는 미친놈 한 명 봤거든요 덫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니까 그냥 갈고리 아우지 갈고리 걸리면 아우지 갈고리 걸린다? 어 넌 절대 못산다 약간 이런 넌 절대 못산다 약간 이런 메타지 아냐 아냐 이거 내가 한번 당겨봤는데 웃기더라고 재밌더라구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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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중이신가 제발 옆집분 어 방송하시네 딱궁님 넣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네 갑니다 갑니다 떡국님 치츄요? 그럼 개입 빼고 치츄 살까? 치츄 어딨니? 치츄 어딨니? 사진도 찍어주냐구요? 사진은 안찍어줄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박상선 정돈 콜한 연주 스켓 사진도 어 해낸 eram лив 백합 한 손 이맛 절대 못살리는 아우즈메타 이거 제가 한 번 당했었거든요 저번에 공방하다가 방도 끄고 생존자 한두판 하는데 당하니까 좀 어질어질 하더라고 아 여덟개 그렇지 누구야 어딨어 누구야 얜가 어 얘다 하이루 뭐야 이거 근데 어디 아우즈지 어디 아우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큰집이다 저를 위해서 큰집까지 좀 가주셨군요 4번 5번 충분히 됩니다 자 특등석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거지 뭘 구경하고 있다 발전기나 돌려 발전기나 돌려 들어와 발전기나 돌려 발전기나 돌려 아 아니 어떻게 살았어 아니 어떻게 살았어 당신은 잡을거야 멋있으신데 멋있으신데 내꺼야 내꺼야 절대 못달리게 두어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라구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거지 ILLEM1 , FUT, 피트 퍼포먼스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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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아악! 어디까지 가시나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 재밌었다 GG 아 재밌어 지점문 쳐주고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네 자 여러분 오늘의 라스트판입니다 뮤비슈고 한번 할게요 오랜만에 베팅 한번 하자 여러분 베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릴게요 오늘 라스트판 뮤비슈고 합니다 오늘 라스트판 뮤비슈고 합니다 Sch 라인업 가리고 갈께요 라인업이 일단 1300시간 한 명 있고 나머지 다 비공개해서 모르겠네 맵만 좀 잘되면 아직도 가능하다고 캐릭터요? 후리시드는 산타풍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할배 그 다음에 아카이브 옷 입은 팽미니 그 다음 자리나 으음 으음 배팅들 다 쉬었나? 아 묘비 식구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식홀딱 식구는? 콜드인드가 딱이야 아 근데 좀 에런데? 콜드인드? 근데 오늘 첫 콜드인드다 얘들아 멈춰 쟤 빨면 안돼요? 어 어디갔어 아 일로 빠졌구나 아씨 안보여 안보인다구 쟤 빨면 됐다 가도 돼 가도 돼 지금 안으로 몰자 나 한명? 할배 좀 아니라고만 다음 타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리나 친구 뒤를 안보는거 같애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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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됬 이쁘게 웃음 지 이쁘게 검 at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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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갑분사 어? 순식간에 두 명 순사 얘네들 뒷목 잡을 수 있을까? 뒷목 한 번 잡아보자 좋아요 아이고 일로와 킴팽미니 킴팽미니 아 이러면 나가린데 이러면 뭔가 나가린데 아 아 아 어떤 아 필요없어 너는 이제 라직이야 풍이 한번 찔르죠 제가 구구 만들어놨고 풍이 게이지 제가 조금 남겨놨습니다 제가 풍이 게이지 조금 남겨놨서 일단 연기 한번 해주고 아 나 진짜 케비닛이야? 안 돼 왜 그래 찌를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오라고 오 이 자식아 이 개같은거 디저잉 건빵진 자식 야 일로와 김팽민 화이팅 뭘 비겁해 응 삼유비 수고 요재 다음이 케비넷을 들어가? 케비넷 따위는 먹히지 않는다고 자 결과는 다 즉처였고 뮤비로 거미를 너무 달달하게 먹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하고 갑니다 누구한테 호스팅을 보내고 갈까? 저 딱둑님한테 보내고 갈게요 아까 전에 덕구 아우지 당하신 분한테 호스팅 보내고 가겠습니다 저분 좀 안쓰러우니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인사 많이 해주세요 가볼게요 빠이빠이